젠파란열차 출발합니다. 띵띵 띵띵 박수 지금 비가 와가지고요. 너무 죄송한데 베이스가 문제가 좀 있어요. 베이스에게 박수 한번만 덕을 탈퇴시키겠어 밀어라 고, 조, 고, 고, 고 반갑습니다. 동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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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손이 너무 없었지 인생이랑 강불 턴턴턴 내가 탈툭 시킨다 했지 안 했어요? 했어요 안 했어요? 지금 배가 너무 마려가지고 악기가 좀 예민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MR을 할 수도 있고 그럴 때 생음악 맥주 생길 줄 안 했지 여러분? 2살까지 와가지고 MR를 틀고 그런 부분도 있고 응? 안 되겠죠 여러분? 그래서 저희가 그러니깐 조금 이해해주시고 저희 베이스에게 마지막 박수를 주시는데 아 서서지이게 혹시 베이스 칠 줄 아시는 분 있습니까? 아 안 계신 거로 말해주세요 신고랑 부동산 손님 신고랑 부동산 손님 신고랑 부동산 손님 신고랑 부동산 손님 신고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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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춤은 흥미롭네 와 눈에 서 있는 거 한시야부터 보이지 않나 어디로 가야 하나 보기에 있을까 둘러봐 무슨 일 없었지 한시야만 너를 끊없이 붙여차 런더 다리다가 아 아내가 좋아한 영화는 슬픈타임 아 아 아 일어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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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일어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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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일상이 일어나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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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